자 어떻게 할거냐?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거에요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옆사람이랑 몇개 다 맞는지 한번 손을 세워보세요 몇개 다 맞는지 자 이거 포함해서 하세요 자 또 다시 가볼게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자 몇개 맞는지 세워봐야되요 피자 햄버거 하나 둘 셋 자 다시한번 동화장 크게 들리네요 한번 가볼게요 피자 햄버거 하나 둘 셋 햄버거 훨씬 크게 들리네요 자 또 가볼게요 복숭아 딸기 하나 둘 셋 딸기 복숭아 딸기 하나 둘 셋 딸기 오 이거 친구 맛상 맛상에요 자 또 가볼게요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딸기 다시한번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딸기 오 돼지고기가 많아요 잠깐 가볼게요 아이고 매운 라면 짜장면 하나 둘 셋 매운 라면 우와 어린이들 매운거 잘 먹나봐요 매운 라면이 더 왔네요 가볼게요 초콜렛 사탕 하나 둘 셋 초콜렛 여기도 초콜렛이 압도적이네요 또 가볼게요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도 왔네요 어린이들 이번 휴가에 바다 갔다 왔어요 바다? 네 오늘 물놀이가고 바다는 언제 가요? 좋아요 바다도 언제 가요 바다 이번에 갔다 왔어요 헬스욕장에서 수영도 하고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국어 수학 하나 둘 셋 수학 다시 해봐 국어 수학 하나 둘 셋 수학 수학 방탄소년단 에서 하나 둘 셋 방탄소년단 악몽 어라 싫어요 싫어요? 하하하 방탄소년단 에서 하나 둘 셋 방탄소년단 요즘 방탄소년단은 인기가 대단하죠 방탄소년단 노래가 뭐 있어요? 선생님 잘 몰라요 헬클럽 헬클럽 또 뭐 있어요? 방탄단 DNA DNA 어머니도 아시네요 하하하 자 다음부터 가볼게요 블랙핑크 레드벨벳 하나 둘 셋 레드벨벳 블랙핑크 요즘에 인기 맞춰 블랙핑크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? 솔랍 마마무예요 솔랍 마마무예요 하하하하 자 다시 한 번 가볼게요 또 수지 아이유 하나 둘 셋 아이유 다시 한 번 수지 아이유 하나 둘 셋 아이유 아이유 오 아이유가 맞네요 아이유 브랜딩크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아이유 아니요 있어요?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친구들 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 셋 강아지 다시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 셋 강아지 하나 둘 셋 고양이 하나 둘 셋 고양이 아이유 자 그래서 이제 몇 개 맞았는지 한 번 따져보세요 세보세요 아이유 자 일곱 개 이상 맞았다 몇 사람이야? 열 열 엄청 많이 맞았다 그러면 열 개 이상 혹시 다 맞은 학생들 있어요? 다 맞은 친구들 진짜 다 맞았어요? 진짜 다 맞았어요? 진짜 다 맞았어요? 자 이렇게 이 핀 표시 하시고 옆 사람이랑 손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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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 보시고 너와 나는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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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떡 근암이야 자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재밌는 거 알려드릴 텐데 잘 안 하면 그냥 잘하셨습니다 faites 솟 멈출